안녕하세요 오늘은 틱톡 화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 지금 쌩얼이라 좀 많이 부끄럽네요 네? 오리온이랑 닮았다고요? 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닮았다 그런 말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도 기분 나쁘다고요 야 내가 더 기분 나빠 악기다 악기는 물러거라 응 싫어? 악기라니 악! 내는 빨리 화장은 해서 얼굴을 가려라! 사람들이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대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형제 시간이어도 그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곤란합니다 곤란하대 나도 싫거든? 그리고 형제 아니거든? 남매거든? 어? 형 아니었어? 나 지금까지 형인 줄 알았는데? 죽난다 진짜 산다 진짜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아 오리온 진짜 짜증나 완전 방구쟁이 아 우리 뭐하고 있었지? 아 틱톡 화장! 네네 우선 틱톡 화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을 완전 하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거를 쓰거든요 이거를 한 이 정도 짠 다음에 얼굴을 발라줍니다 이제 완전 하얗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틱톡에서는 좀 하얘야지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약간 붓으로 발라줘도 되는데 붓으로 바르려면 붓이 되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깨끗해요 여러분도 그냥 손으로 바르세요 이렇게 얼굴이 하얘졌죠?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일단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렇게 어? 속눈썹 귀신 분들은 어? 왜 이렇게 속눈썹 짧아?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속눈썹을 축복받지 않아서 저도 세상 속눈썹 길어보이고 싶은데 엄청 짧아요 속눈썹은 이렇게 뷰러를 해줬죠?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거예요 저는 이 아이라이너 이거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아이라이너인데 왜냐면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데 이렇게 끝에만 그려줘도 되거든요? 사실은 이렇게 끝에만 살짝 그려줘도 되는데 저는 이 안쪽까지 다 그려줄 거거든요 맨날 안쪽까지 그려요 왜냐면 너무 안쪽에 비어보이거든요 안 하면 주고 그리고 뭐 고양이 눈, 강아지 눈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중립곡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고양이 눈 하면 눈두덩이가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그렸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쪽까지 다 그려주고 저는 섀도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똥손이어서 섀도우하면 눈이 한 대 이렇게 낮은 것처럼 되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 해줘요 마스카라 저는 이 마스카라 이거 키스미 거예요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거 안 번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바르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또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약간 티가 안 나지만 그래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틱톡에서 잘 보려면 눈썹 눈썹 이제 그려줄 건데 자 이거는 제품의 어? 뚜껑이 어디갔지? 뚜껑이 이거예요 이건데 어.. 어디거지? 무슨 샘 근데 이게 제가 그거 임주경 그거 여신강님 메이크업했을 때도 언니 제발 닦고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닦고 지금 닦아볼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닦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여러분 닦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에 닦는 거니까 닦았죠?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제가 좀 막 달아서 이렇게 뚜껑이 없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갈색깔 바른 다음에 왜냐면 제 머리카락이 갈색깔이어서 갈색깔에 많이 발라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빈 부분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눈썹 생기는 거 따라서 그려주면 돼요 제가 눈썹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.. 리온이나 아니면은 다른 남자애들 할 때 너무 여자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못 밀어요 입술은 이거 발라줄 건데 그냥 제일 진한 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거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대충 조금 빨갛다 해서 발랐는데 틱톡에서 다 날라가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이걸로는 약간 성이 안 차 이걸로도 잘 티가 안 나가지고 저는 다른 것도 똑같이 생길 것 같지만 비슷한 것도 두 개를 발라줘요 그래야 좀 틱톡에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삐져나온 부분 있으면 이렇게 면번으로 좀 해주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은 저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임주경 메이크업 할 때 쌩얼로 나왔는데 그때 구독 취소하신 분 많더라고요 굳히는 해주지 마세요 이제 턱선을 살릴 쉐딩을 할 건데 이것도 이거예요 근데 뚜껑이 없어요 뚜껑 뚜껑이 여기 있어요 항상 이렇게 열리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제 손에만 가면 이게 분리되거든요 좀 이상해요 여기 턱을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저 여기 턱이 없는 사람이어서 무턱이어서 저는 좀 컴플렉스예요 사실 이거 이거 근데 사실 우리 틱톡에서 보정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술은 제일 진한 걸로 발라준다 왜냐하면 입술은 뭐 제가 사탕을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보정하면은 티 나니까 근데 요거는 요거는 조금 보정 살짝 하고 눈도 조금 보정 살짝 해줘야죠 우리는 이제 그런 다음에 요즘 제일 유행하는 고양이 머리를 해볼 거예요 고양이 머리는 저도 안 해봤는데 고무줄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무줄 많이 있죠 그걸로 하면 돼요 돼지 누나 아 뭐 오박이 괴물 누나 괜히 저래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앞머리 넘겨야지 얼굴 작아 보이는 거 알죠 다 넘기면 엄청 커 보여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두 개로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요거를 먼저 요거를 먼저 따줄게요 아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게 짱짱하게 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짠 이렇게 이렇게 두 가닥씩 꼬아줬습니다 이렇게 머리 따는 거 다들 아시죠 그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됐네요 네 저거 지금 머리끈 찾았는데 일단 쓰던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그냥 써볼게요 그리고 검은색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검은색이 안 보여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보라색으로 한번 묶고 아아아 아파 고양이 머리 조금 지났나요 어 왜 안 세워지지 됐다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기 오 됐다 보이죠 여러분 고양이 반대쪽도 됐습니다 오 됐다 그 다음에 약간 제가 맨날 반묶음 하니까 좀 지금 머리를 푸니까 좀 어색한데 이렇게 묶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아 그리고 악플은 여뉴 악플 아니면 제가 돼집아 texto 혼내 ça 이렇게 하면 틱톡 화장 완성 자 이제 틱톡을 찍어볼 건데요 우선 필터는 뷰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교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보정 많이 했다고 댓글 달래니까 한 이 정도? 이 정도로 다 해주시고 14, 15 이 정도 해주시고 됐죠? 이제 찍어볼게요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그러면 틱톡 메이크업 완성! 안녕!